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무덤이에도 이 중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주시고 계신 너무 감사한 관객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런 멋진 청춘마이크 무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자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무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정확히 뒤에 보시면 수백세대의 아파트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제가 안녕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얼른 첫 곡 들려드릴 텐데요 김원선씨의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오지 제가 춤은 추지 않지만 기타는 기깔나게 추거든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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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발간 모자를 불렀어 난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저런 날 보면서도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없는 내 타임 아무 말도 못하는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자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피만은 피아노가 좋아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자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피만은 피아노가 좋아 피아노가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우릴 보고 오지 들레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셨죠?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따라 불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아들내미가 왜 이 무대에서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 곡 들레드리고 내려갈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컨닝 좀 할게요 빠르게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권 공연을 즐기고 계십니다 청춘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런 아주 멋진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뵈서 반갑고요 마지막 곡 들레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장우림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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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곡 너무 더워서 그냥 시원하게 지루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들레드리고 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햇살이 한가득 파란 하늘을 채우고 햇살이 한가득 파란 하늘을 채우고 햇살이 한가득 파란 하늘을 채우고 그대가 나의 맘을 채우고 어두운 날들 휘어바뇨 외부운 눈물 피어바뇨 이제는 행복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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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다른 내가 그대의 맘을 채우고 향기가 안 가득 하얀 도시를 채우고 향기가 안 가득 하얀 도시를 채우고 향기가 안 가득 하얀 도시를 채우고 이제는 나올 시간이라고 생각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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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내 곁에 눈뜨면 언제나 그대의 미소가 나를 웃게 하지 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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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헤이 헤이 에이 헤이 헤이 워워워워워워 헤이 헤이 nhён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륜이었고요 청춘 마이크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덥지만 아주 시원한 우리 7월에 어떤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세포에서의 추억 너무 간직해서 잘 간직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